나는 이제 목사님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묵상 중에 우리 매스미디어나 또는 저널리스트나 우리 목사들이나 공통점이 있다 메신저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메신저가 어떻게 해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방언 또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7절과 8절, 2절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일종의 그 방언이나 은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우리에게 또 메시지를 새롭게 주면서 우리에게 레슨하는 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저널리스트나 우리 목사들이나 똑같이 메신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메신저는 뭔가 하면 보발꾼이다 보발꾼은 소식을 전하는 자거든요 파발마죠 옛날 지금 같은 이런 정보 전달 시대가 아니고 구 전달 정보 전달 시대에는 말을 준비하고 또는 발빠른 사람이 준비하고 있다가 이 정보와 뉴스를 전국에 또 필요한 기관에 빨리 전파하는 것이 이게 보발꾼인데 천국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또는 이 복음을 만방에 전파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이 기관이나 우리 목사나 똑같은 동질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같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레슨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미디아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신속한 전달입니다 보발꾼이라는 것은 누구를 뽑느냐 하면 발빠른 사람을 몸 빠른 사람을 선정하죠 말 중에서도 말이 빨리 달리는 말 그래서 끝까지 그 말이 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새말로 바꾸어서 가는 이렇게 촌각을 다투는 빠른 정보 전달이 옛날부터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이제 왜 메디아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입으로 하든지 무엇이 필요한가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속하게 빨리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만일 빨리빨리 전파하지 않으면 김이 빠져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끔 어떤 스토어 앞에서 신문을 보든지 신문을 찾고 구하고 구입하려고 할 때 말이죠 이제 다 낡아지고 또 인쇄도 바래고 그런 신문은 절대 사는 법이 없습니다 신문에서 인쇄 냄새가 펄펄 나고 프레쉬한 그런 신문이래야 집어가고 싶고 구매하고 싶고 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죠 비유컨대 옛날 우리 재래시장에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먹을 것이 별로 없을 때인데 재래시장 지나가면 각종 장사꾼들이 다 있지만 무엇보다도 큰 가마솥을 그냥 뚜껑을 열 때 그냥 열지도 않고 일부러 소리나 것을 긁어가면서 이게 드르르 가면서 소단지를 큰 소단지를 열면 뜨끈뜨끈한 만두가 나와요 만두 한 채반을 이제 거기서 꺼내면서 뭐 소리 지르면서 김이 무럭무럭 나면서 소단지 여는 소리 나면서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거 어떻게 하나 사 먹어야 될까 그것이 그때의 우리의 꿈이었죠 그런데 만일 그런 빵을 보면 막져낸 빵을 보면 먹고 싶지만 이거 다 김나간 빵 두억에 놓고 팔면 누가 흥미가 없어요 보금이라고 하는 것을 전할 때에 마치 이렇게 신속하게 막져낸 찐팡처럼 보금을 전해야만 우리는 이 보금이 신선미가 있고 보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보금을 긴장해서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이 뉴스거든 그런데 이 뉴스가 뉴스가 아닌 것처럼 올드 뉴스처럼 뉴스는 정말 새 소식이에요 또 우리가 전하는 것이 굿 뉴스 아닙니까 좋은 새 소식인데 그런데 설교자가 설교할 때에 새 소식이 아닌 흔 소식처럼 전하면 성도들이 흥미가 없고 또 인터넷 방송이나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뉴스나 보금이 이렇게 아주 도전적이고 프레쉬하게 대수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아무 흥미 없이 이 보금이 전파되거나 전달될 때는 정말 효과를 잘 거둘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언제든지 신속하게 하는데 신속이라고 하는 의미는 프레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금방 나온 게 프레쉬하잖아요 오래된 것은 프레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금을 전파할 때도 금방 막전엔 찐빵 같은 보금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뉴스를 전달할 때도 그런 생동감 있게 보금을 전하고 뉴스를 전달하고 보금을 전달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앵커 면은 아니지만 앵커 오먼이나 이런 사람들이 방송을 내보낼 때에 그냥 김 빠져가지고 저녁 9시 뉴스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별로 흥미가 없어요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방금 나온 저녁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나왔다고 그러니까 본래 다른 것도 금방 나왔지만 금방 나왔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새 소식인가 이렇게 하고 관심을 갖는데 소당 선생님이 전하는 것처럼 전하면 흥미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미디아들이 보금을 전할 때에 설교자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할 때 이런 바로 역할 신속성 프레쉬한 이런 것이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목사님께서 신문을 만드실 때도 타이틀 같은 것을 항상 후레쉬하게 내놔야지 항상 하던 말 그대로 내놓으면 재미가 없어요 아이고 뭔 말이지 읽어보고 싶은 타이틀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타이틀 때문에 내용을 들어가야지 항상 똑같은 말 예를 들어서 교역에 임원하고 목사회에 임원하고 모였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두 기관이 연합으로 모였다 그러면 나는 생각할 때 어떤 기관이 모였지 그래서 일단 한번 보고 싶은데 이미 타이틀에서 다 얘기해버리면 읽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설교자나 이 미디어를 관여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신속하게 전하고 프레쉬하게 전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존립게 하는 설교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설교는 자다가도 일어나고 싶은데 어떤 설교는 깨다가도 잠이 드는 그런 설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널리스트가 된다든지 설교자가 된다든지 특별히 이런 점에 프레쉬하게 청중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이런 것들을 좀 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메신저들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미디어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한다는 게 있죠 신속정확 아닙니까 정확이야 정확의 반대는 뭘까요 부정확히죠 부정확한 것을 더 줄이면 부정이야 부정 정확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정확한 것은 부정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뉴스가 나갈 때에 정확하게 나가야 되는데 부정확하게 나가면 그게 찌라시야 지금 한국에 문제 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찌라시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매스미디아를 관여하고 신문을 만들고 이런 분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항상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갖는 것 남한테 귀동량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프레스 기자들이 팍 사진기 들고 쫓아다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여기 지난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있는 현장으로 뛰었던 것이거든 그래서 정확한 것이 중요한 메신저의 사명이다 잘못하면 찌라시로 된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가 보니까 태반이 이 찌라시의 내용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든지 목사나 저널리스트나 우리들은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전달해야만 된다 제가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세월호 사건 때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많이 죽었냐면 안산의 학생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1년 반 전에 그 부흥회를 예약해놨는데 사고 나기 1년 반 전에 예약을 해놨었는데 제가 가는 때가 사고 나고 2주 있다가 거기 가서 부흥회하는 때가 됐어요 그런데 동네가 또 안산이네 그런데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사고 났을 때 하겠는가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목사님 전화가 와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도 결정을 못합니다 그러면 안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안 가고 표는 샀지만 안 가고 하겠다고 그러면 갈 테니까 여하튼 일러주시오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이 얘기하다가 우리들도 결론을 못 냈는데 오늘이나 내일 또 당회해가지고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다렸더니 그냥 결정한 거니까 하자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보여주는 거야 원래 이것은 걸어놓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보여드립니다 그러고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프랭카드야 네 현수막 현수막을 걸어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보여주는 거야 내가 보자는 게 아니지 동네 사람들이 보자는 거지 그래서 왜 나를 보여주는가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대답은 있지만 그래도 물구름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거 미안해가지고 동네 미안해서 걸을 수가 없어서 이것을 해놓기는 해놨는데 이걸 지금 못 걸었습니다 이게 부흥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동네에서 지금 동네가 다 초상집 같은데 부흥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격이 안 맞아가지고 이걸 못 걸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렇겠다고 이제 지표를 했더니 한 300명 모였어요 원래 한 1000명 모여야 된대 그런데 300명 모였대 강조도 별로 안 하고 그냥 한다는 것은 몇 주 전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한 300명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표를 하는 도중인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다 초상집 분위기니까 그런데 내가 가만히 그때 생각하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세월호가 누구 때문에 문제 됐대요 안 목사님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문제 됐대요 세월호가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문제 됐다는 거죠 세월호가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문제가 된 것처럼 모든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그게 박근혜 때문에 된 게 아니지 그건 사고지 그런데 내가 이제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가 그때 그 동네 가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다른 게 아니야 단순한 대답이 하나야 한국이 총체적으로 부정이야 총체적으로 인허가 하는 관청이 부정 그다음에 관리 감독하는 관청이 부정 전부 다 부정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돈 주면 통과되고 인맥이 있으면 통과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한국이 돌아갈 수가 없는 나라야 그런데요 그날 저녁에 집회 마치고 어디 가서 저녁 먹고 또 어디 가서 그 가정집에 가서 또 신방하고 놀자고 또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얘기하고 놀다가 12시쯤 오게 됐어요 그 목사님이 운전하고 제가 옆에 타고 그런데 12시니까 본래 밤 12시면 숫자가 사람이 안 다니는 데다가 동네가 초상집이고 때가 그런 때니까 누가 다니질 않아 그러니까 밤 12시가 됐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이 아무도 가는 차도 오는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빨간불인데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빨리 가서 자야 되는데 잘도 지나간다 나도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요 내가 지나가서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부정한 게 아니라 내가 부정하더라 내가 부정한 것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거야 이것이 한국의 한국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우리들의 현실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식으로 미국에서는 밤이라도 빨간불이 안 가잖아요 미국식으로 내가 한국 가서도 똑같이 보즄법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 가서는 또 나도 의당 가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 타살할 것이 아니고 그런 지금 한국 강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부정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게 뭐예요 바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바르게 하는 것에서 자꾸만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로서 우리의 심령이 바르게 되고 바른 것을 전해야 되고 바른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메신저의 사명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 요즘의 형편을 볼 때 모두 다 잘못되어 가는데 왜 잘못되어 가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공산당 경험하지 않았어요? 김 목사님도 그 나이 되시나? 공산당을 경험했는데요 공산당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지금 하는 말하고 대중, 민중 똑같은 말이에요 민중 정치야 대중 정치, 백성 정치야 그런데 그건 뭐냐 그 사람들은 똑같이 민중을 지금 우리들처럼 얘기하지만 그 민중은 프락치가 있어가지고 그 민중을 선동하는 자가 있어요 프락치는 러시아 말인데 자기를 위장하고 가서 부추기는 사람이에요 그게 프락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프락치가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다수의 민중을 오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프락치는 SNS예요 그래서 우리 미디아들이 정말 바른 소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만 현대의 프락치가 없어지고 현대의 프락치가 없어져야 정말 순수한 민중의 양심이 천심이 되는 거예요 오도된 것은 천심이 아닙니다 지금 전부 다 한국의 양심은 오도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보수주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촛불 집회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종북인지 알지만 90%는 종북이 아니에요 10%만 종북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프락치가 선동하니까 이북하고 잘 살자 무슨 대화하자 이런 아름다운 구호를 가지고 선동하니까 그래야 되는 줄로 알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90%가 그런데 정말 살아있는 매스메디아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제대로 하는 논객도 적고 이런 것을 제대로 잘 선도하는 기관도 전얼들도 적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확하게 해야 된다 정확한 것은 바로 바르게 하는 거죠 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 하늘의 바른 정보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야 된다 목사들은 그다음에 전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 사실을 바르게 전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메신저들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해오셨는데 앞으로 이런 사상을 가진 건전한 사람들을 많이 개발하고 많이 찾아서 이런 보아 같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힘쓰고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서포터하시고 수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나팔수들인데 진격하는 나팔을 불어야 될런지 퇴각하는 나팔을 불어야 될런지 분별할 수 없도록 우리들이 막연하게 전하는 자들이 될까 심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심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나팔수들이 되게 하시고 보발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시대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인터넷 보금 방송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인물부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위의 은혜를 더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바른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기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